백정화 씨가 7월 19일에 재판정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죠. 이 사실을 이제 먼저 백정화 씨는 탄원서를 씁니다. 폭로한 다음에 탄원서를 쓴 거예요. 폭로한 다음에 쓴 거예요? 네,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폭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탄원서를 썼는데 그러니까 탄원서를 또 한두 번 쓴 게 아니니까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탄원서는 제가 알기로는 폭로한 다음에 쓴 탄원서를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의 앞에 사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화영 분인은 처음에 법정에서 판사한테 지금 남편과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 나는 남편을 만나려고 구치소로 가면 남편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만나질 못하게 하고 또 어떤 날은 변호사랑 접견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질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6개월째 못 만나고 있다. 남편을 6개월 동안 못 만나게 하고 있는 게 민주정부냐 이러면서 따진 거예요. 진짜 감치가 될 결정, 마음을 하고 따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변호사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한테까지 재판정에서 방청석의 아내는 앉아있었겠죠. 남편은 피고인석에 앉아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상하게 검찰 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남편의 의사를 잘 반영해 주지 않는 한마디로 비겁한 변호인단을 아내가 독자적으로 해임을 합니다. 해임을 하고 재판부가 그 해임에 대해서 이화영 지사에게 묻습니다. 대단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묻죠. 그때 이화영 지사는 이미 심리적으로 너무나 압박을 받은 그래서 재판부한테 죄송할 거 전혀 아닌데 죄송하다고 해요. 그때 아내가 재판정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버럭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엄숙한 재판정에서 남편은 수의를 입은 채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는데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화영 처 자꾸 이제 제가 아내라고 하게 됐는데 백종화씨 백정화님 백정화님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백정화님의 명예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 여성 한 가정의 아내로서의 명예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서의 투사로서의 명예 그리고 진실을 지켜내는 사람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이분의 어깨에 지금 짐이 지워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이 방송이 이 아내분을 조금 기념하는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방송인 만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백정화님에 대해서 짧은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더 더러운 거를 상대해야 됩니다. 일단 이 백정화님을 기념을 좀 하고 마치 기억하듯이 묵념하듯이 물론 돌아가신 거 아니지만 묵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 우익들이 극우들이 어떤 더러운 방식으로 이 부부의 명예와 일신의 신변을 모독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발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백정화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일단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 사건에 엮이게 된 이유는 과거에 쌍방울 고문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표 대북 사업이 쌍방울 주가 조작에 총동원됐고 이를 통해 이재명은 대권을 쌍방울은 돈을 노린 거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김행의 주장이었죠. 초기 주장입니다. 초기 주장이고 그걸 판을 짰던 사람은 좌천. 그리고 조작 전문가 검사가 올라왔죠. 네. 여기까지는 전제고요. 그럼 이화영은 뭘까요? 이화영은 김성태와 이재명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된 걸로 지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른 자가 아니라 이화영을 집중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백정화님은 남편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어떤 상황에 인권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고발을 합니다. 마치 엠네스티 고발처럼 말이죠. 10개월가량을 독방에 갇혀서 매일 조사를 받았고 검찰의 유리한 방향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기를 강요받았다고 백정화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폭로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탄원서를 여러 번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인용하는 이 탄원서에는 추가 폭로는 예고만 된 상태입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 고문만큼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내용이 담긴 아내의 백정화님의 탄원서를 제가 기사에 인용된 부분만 전문은 너무 길거든요. 대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접 방송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백정화님의 명예 회복에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좀 보겠습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의 전기 고문만큼 무섭다. 그 어느 것보다 힘든 것은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증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대납 프레임을 씌워 기소하겠다는 것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남편을 구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 김 회장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준 사실마저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 보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평화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김성태 회장의 증언만으로 그 가치를 폄하하고 매도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백정화 씨는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검찰 조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태로 그가 번복한 진술 내용에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탄원서를 쓴 것이라고 보인다고 기사는 분석을 합니다. 백정화 씨는 검찰은 남편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그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며 남편을 10개월가량 독방에 갇혀 매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힘들게 지내고 있다.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과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면회 관련해서는 백정화 씨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가족 등과 50회 이상 면회했고 이건 수원지검의 거네요. 50회 이상 면회했고 국회의원들과 7회 특별 면회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으나 이 해명은 지금 백정화 씨의 증언으로 볼 때 거짓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그 누구도 세칭 말에서 속어로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불러뻥이라고 하거든요. 불러뻥 속어로 불러놓고 공갈 그러니까 뻥이 되는 거예요. 나와서 출정을 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지 그게 그날 끝나는 건데 그냥 출장만 해놓고 대기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보내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보내고 이런 것들을 열 번만 해도 사람이 아주 완전히 심리적으로 지쳐버린대요. 그래서 제발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걸 147번을 했고 지금 계속 제가 알기로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부인이 법정에서 법정 모독을 하면서 이걸 알리지 않았더라면 이걸 관심 갖고 기사를 써준 사람들도 없었을 테고 백정화 씨를 인터뷰하는 언론들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데도 백정화 씨를 인터뷰한 언론들은 노컷 뉴스를 제외하고 레거시에서 거의 없었고요. 오마이뉴스, 뉴탐사, 김호진의 뉴스 공감, 겸공, 그리고 다스베이더 이 정도가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이런 게 왜 레거시 특종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묻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극적인 사건이고요. 아마 외신이었다면 보도를 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백정화 씨의 투쟁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더 더러운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 백정화 씨는요. 이화영 재판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를 해임합니다. 이 소속 변호사는요. 검찰이 무서웠는지 이전 부지사 본인 의사와 반대되는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변호사를 해임한 것이고요. 이 해임 신청서에 대해서 법원에서 의견을 묻자 이화영 지사는 정말 위축된 상태로 죄송하다고 하고 그때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일단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발언 기회를 얻어요.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아내가 뭐라고 했냐. 백정화 씨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당신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답답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정화 씨는 검찰을 향해서 마이크를 돌립니다. 이제 이게 이화영 재판입니까? 이재명 재판입니까? 라는 명언을 남겨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정화 씨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서 재판장께서 절차 진행에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완곡하지만 강력한 재판을 요청을 합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조금 흥분하네요. 그래서 마이크를 대표님께 넘기기 전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이화영 재판입니까? 이재명 재판입니까? 그리고 이게 재판입니까? 소설입니까? 수사입니까? 고문입니까? 아주 이 사태의 본질을 다 짚은 그런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화영 씨의 부인 백정화 씨는 노컷뉴스의 이게 거의 최초의 인터뷰예요. 7월 26일 날 인터뷰가. 노컷뉴스가 이렇게 열심히 백정화 씨를 보도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겁니다. 아까 보셨죠 이미. 아까 보셨는데 10월 4일, 2020년 10월 4일에 단독으로 이 국정화 문건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 기자들은 다 알거든요. 아는데도 검찰이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것에 대해서 비겁하게 별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마이크라도 들이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보세요. 저 기사는 지금도 정말 화제가 되는 기사입니다. 사실은 노컷뉴스의 기사는 다른 조중동 기사보다 뷰 수가 굉장히 낮은데 이 기사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고 그리고 댓글도 많습니다. 게다가 저 기사 이후에 용기를 내서 진보진영에서도 백정화 씨를 인터뷰하게 되죠. 원래는 백정화 씨가 인터뷰를 잘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곡해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특히 진보진영에는 일부 인터뷰를 갖다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과 거짓 증언에 딜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최초로 이화영 씨 부인 백정화 씨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판을 깨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용기를 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저 한마디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여성을 보고 진보에 탈을 쓴 페미니스트들은 반응이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여성의 혁명입니까? 판을 다 바꾸고 있는데 여성 한 사람의 절규가 진실을 바꾸고 있다고요. 아니 중앙일보도 인정했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기사 보세요. 8월 27일 날 중앙일보 김철훈 기자가 이화영 부인의 재판 파행이 쌍방울 수사와 검찰의 인사도 흔들었다. 왜냐하면 이때 인사가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진보의 진보 참칭 페미니스트들이 이 한 여성의 정말 태산 같은 조작 세력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마비시키는 한 여성의 절규로 진실이 드러나고 진보 진영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성명 하나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언급 자체를 거의 안 했어요. 심지어 민주당 내에 여성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안 했죠. 그리고 민주당 여성의원들의 이름으로 이건 이거 얘기한 사람은 추미애 당선인 그때 당시는 당선도 아닌 그런 상태인데 추미애 대표가 언급했어요. 여성으로는 기억이 나는 게.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는 여성이 아니죠. 그렇죠. 명예? 명예 남성이시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남자들은 모를 것이다. 여성 사회가 주체적 여성을 어떻게 매장하는지. 자 중앙일보 기사 다시 한 번 띄워주시고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한 번 보시면 김철웅 기자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야 니들 뭐하고 있니 지금. 어? 야 가정주부가 나와가지고 악서서 재판이 파행되고 있는데 가만 놔둘 거야? 야 이거 하나로 그냥 검찰 인사까지 바꿔야 될 사안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것은 그 이후부터 9월에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사진들을 바꾸고 그리고 공세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연어 술판 회식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병복점이 됐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7월 19일에 있었던 백종화 씨의 재판 파행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